봄투데이 안녕하세요. 패치웍스 알로이 X 블랙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이폰5용이고요. 제품을 개봉해보겠습니다. 제품을 개봉하시면 안에 범퍼 하나가 들어있고요. 추가 구성 제품으로 드라이버 하나와 나사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. 드라이버 하나와 여분 나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항공 소재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시고요. 울트라 씬 1.2mm세요.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케이스로 불리고 있는 상품입니다. 케이스를 장착해보겠습니다. 세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소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그램수는 6g으로 잡혀있습니다. 맞춰주세요. 끼실 때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. 단척이 다 완료됐는데요. 흔들어도 틈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색상은 블랙 색상으로 굉장히 세련된 색상이시고요. 옆쪽에 보시면 스트랩홀이라고 핸드폰 줄을 고리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있으십니다. 핸드폰 기능에 맞는 홀들도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있는 게 보이시고요. 지금 이렇게 비벼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스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. 지금 이렇게 비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일주일지 않습니다. 포함해 소재도 소재도 감사합니다.